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어왔습니다 와우 아 2023년 1월인데 드디어 촬영을 하게 되네요 너무너무너무 나이스 합니다 다행히 집 근방에서 촬영하는거라 조심히 안전히 촬영장소로 이동할게요 와우 그래도 콜타임 시간 늦게 받아서 아주 여유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의상도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컨펌을 안해줬어요 그리고 저 빼고 연락을 다 돌린 것 같습니다 이건 뭘까요? 가을 계절이라 그래서 옷을 입고 가긴 하지만 그래도 컨펌을 해줘야죠 뭐 알아서 하겠죠 뭐 저는 연기만 잘하면 되니까 안그럴까요? 조심히 이동할게요 잘 도착했구요 동네가 조금 여기서 거리가 있어가지고 쏘카를 빌려서 조심히 안전히 이동할게요 아 겨울은 겨울이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살포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이제 메이커 바다로 이동하겠습니다. 아 춥다. 간단하게 메이커 바꾸고 촬영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메이크업이랑 많이 다르긴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이동해 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도착했습니다 촬영도 생각보다 잘 나이스하게 잘 찍었고요 주인공 선배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 토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기했습니다 그 중간을 잡기가 좀 어렵네요 이 발성이라는 그 자체가 아무튼 당황하지 않고 촬영 마무리 잘 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제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럼 빠이